손 손 주는 거야? 엄마한테 내려오면 반칙이야 알았지? 손 예 덕선이 손 순심이 손 덕선이 손 덕선이 손 덕선이 이럴 때 손 손 손 손심이 엄마가 내려가면은 반칙이라고 그랬대 손심이 반칙적인가?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왜 언니한테 하지마? 언니한테 하고싶은데? 그럼 덕선이가 줘 덕선이 손 손 손 손 손 너네 줄거야? 언니한테는 왜 하지마? 뜬다 언니를 지키는거야? 손 손 손 왜 언니한테 하지마 손 손 손 그럼 덕선 니는 줄여서 손 그럼 니 손 줘 덕선이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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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ri 언니한테 하지말고.. 다유이다 알았어 그럼 지쳐 올라가세요 마지막 자 진짜로 손 옳지 코 옳지 부이 예 수고해 주세요 닥선이도 손 코 부이 엎드려 Tucker Tucker 퇴근 누나 누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